기업은 사업에 손해를 받다거나 이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 없이 암만 어려움에 당하고 파상을 하더라도 본인이 실패했다고 손을 들지게 비로소 실패지 인간이 자기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영원히 난 승리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낸 계획서, 현대가 낸 계획서를 보면 배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팔아서 자기 은행돈을 갖겠다고 한 게 아니고 당신 나라 선주들은 그 배 살 돈이 하나도 없어서 세계 신양에 팔아서 세계 선주들부터 낸 이익을 자기한테 갖겠다고 그랬대요 외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서 그런 배를 만들어보지도 않고 현대가 처음 만들어본 사람은 되다 배를 주문할 수 있겠느냐 배를 한국에다 주문할 수, 한 번도 안 만들어본 현대에다 주문할 사람이 있다는 증명을 가져오면 차관은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아주 어렵게 되죠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앞뒤가 살이가 꼭 맞는 얘기를 합니다 운하스에서 처남 레바노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참 지금 생각해도 한숨은 얘기죠 우리가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5만분지일 지도, 그 다음에는 조선소 지켜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 아주 얘기야 구급이지요 배를 사주면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켜서 내 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고 엉탈을 그냥 우리보다도 더 형편없는 기대도 그 사람이 턱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26만 돈짜리 댕카 두 척을 그 사람이 3,700만 벌씩 약 7,000만 벌에 계약을 해서 그때 우리도 현금으로 계약금을 한 13억 탁 받아가지고 외환에다 탁 송금을 하고 계약서 하고 그걸 들고서 영국 정부에 들이대요 영국 정부 엄청 못하고 차관 승인해 줬죠 우리는 우리가 생활해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기업을 어떻게 어려운 걸 해나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기업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전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실전을 치는 군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세계의 줄거리를 이루는 모든 과거 사람들 우리는 서양의 역사를 줄거리를 이루는 나포레옹이 구라파를 모든 것 지배할지게 그리고 우리는 중국의 삼국시대에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볼지게 또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가 밀리고 밀고 하면서 거기에 모든 사령관들이 쓴 글을 볼지게 가장 어려운 것은 전쟁이지 전쟁 이외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어려우냐 수많은 부하가 죽어나고 수많은 참모가 죽어나고 자기 생명이 촌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해외 뛰고 밤을 새워 일한다 그래도 죽어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풀지 못한 일을 내일 다시 생각해서 풀 수 있고 오늘 진리를 내일 다시 우리 안전한 생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구상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전쟁만 없으면 어려운 일은 없고 우리나라 장례도 우리는 공산군이 쳐들어 온 전쟁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세계 모든 무역장법 여한 어림이 있더라도 발전해 나갈 거다 나는 이렇게 확신을 줘서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도 모든 자기 장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자기가 불구자 아닌다면 아주 천혜의 혜택을 받고 우리는 가장 사계절이 분명한 아름다운 이 땅에 태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장례는 밝고 기쁘고 향복뿐이지 어림이나 슬픔이나 고득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직하고 좀 더 성실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자기의 앞날을 개척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 나라는 기필과 온 세계가 불어오는 나라로 번영시킬 걸로 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항상 자성에 가면서 미래를 향해서 아주 긍지를 가지고 일해줬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변하는데 기다리겠다 이거 기다린다 나는 개인차 다 있어 개인의 개성 다 달라 강제 하나도 없어 강제가 없어 이거는 자율이야 자율 바뀔 사람만 바뀌어라 이거야 바꾸고 싶은 사람만 바뀌어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 많이 기여해 적게 바뀔 못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거야 이제는 한국도 20일째 가까워지고 앞으로 남녀의 평등이 절대 눈앞에 와 있어 눈앞에 법으로 하기 전에 삼성이 먼저 해라 얘기지 자꾸 이렇게 도전하고 도전하고 해야 되니 실수 투성이다 이런 얘기지 테스트 플랜트도 하고 R&D도 하고 뭐도 하는 데에서 여기서 실수 많이 해라 이거 이런 실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재산이 된다 이게 재산이 되면 이거는 강한 힘이 된다 이거야 지구의 자연환경을 우선 생각하면서 인류를 인류의 도움을 줘야 되고 국제사회에서 서로 싸움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도와줘야 되고 세계에서 제일 사고 제일 좋고 제일 빨리 만들어지면 그건 최고 기업이야 그게 인류기업이야 그게 인류기업 거기에 도덕성, 민족성, 인류애가 조금 가미가 되면 초인류기업이다 이런 얘기 협력업체 없이는 양산조립업, 건설업, 중공급업이 불가능해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 종합건설중공 회장이 제일 잘났고 사장이 제일 잘났고 본부장이 제일 우위라고 착각한다 협력업체가 제일 중요하다 기업에서 본질을 경제 본질 속에서 남보다 좀 낫게 빨리 싸게 좋게 물건 만들어서 인류가 부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역행하자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경제 효율은 최대로 따진다 수도꼭지 틀어서 낭비는 하면 안 돼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우선 지역 전문가 지금 대립급이야 평생 전문가 평생 전문가 과장도 보내고 부장도 보내고 사장도 보내고 회장도 보내고 다 보내 평생 전문가 평생 공부 국제화 안 하고는 1급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도 철저히 국제화하면서 국제화에 이기주의해 버리면 안 된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나라의 풍섭도 따르고 그 나라의 문화도 흡수를 하면서 우리 문화도 소개를 하면서 다 같이 잘 살자 하는 게 국제화지 인류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우리 삼성그룹 임직원을 위해서 임직원 가족을 위해서 임직원 자선을 위해서 영원히 잘 살자 하는 거고 세계 1류가 돼 버리면 여러분 평소 노력의 이익은 전부가 3배에서 5배가 돼 있어 1등만 하면 전 세계가 국제화로 가는 이 시기에 이제는 삼성이 안 변하면 영원히 국가적으로 1류, 기업으로도 2류 내지 2.5류 잘 해봐야 1.5류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인류는 절대 내 말에 절대라는 용어를 여간에서 잘 안 써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변하면 국제화 하는데 그 나라에 가서 그 타 민족에 가서 그 민족과 역행하려면 가지 말아라 그 민족과 결합을 해라 화합을 해라 동참을 해 우리 문화도 상대방한테 소개를 하고 상대방 문화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인권이에요 인권 해장이 되고 만 5년 몇 개월간 계속 불량 안 된다 불량 안 된다 모든 것을 양을 없애버리고 질을 향해라 그런데도 아직까지 양을 양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떻게 5년, 6년 시종일관 떠들던 질 하나 방향으로 가자 하는 이 질이 안 되는 이 삼성그룹이 질이다 양을 포기하고 질로 가자는 것도 아니다 양 10%, 15% 낮추고 질로 가자는 게 왜 안 되냐 질이 뭐냐 양이 뭐냐를 자꾸 깊이 분석해 보면 결국 2류가 1류 되자는 얘기지 양을 없애면 질이 되고 질을 높이면 양이 줄고 이게 아니다 나라가 1.5류든 2류든 국제화를 해서 잘만 나가면 1류도 될 수 있고 특녀도 될 수 있고 특애도 될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우리 현 위치다 이 중요한 소비자 입장 국민 없이 우리 삼성이 어떻게 자랐느냐 소비자한테 돈 받고 물건 파는데 불량품 내놓고 하는 게 미안하진 않느냐 내부터 바뀌어서 내가 잘해서 조직 전체가 바뀌어서 회사 전체가 바뀌어서 그룹 전체가 바뀌어서 이래까지 나가자는 거예요 뭐냐 무서운 게 무책임 무관심 무참여다 이게